오늘 히브리서 7장 들어가겠는데요 히브리서는 7장 마지막 부분까지만 강의를 하고 잠시 주제 강의로 바꾸어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멸기세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어요 멸기세댁은 어쨌든 정보도 그렇게 많이 없고 굉장히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멸기세댁이 역사적 실존인물이냐 아니면 천상적 상징적인 존재로만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가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역사적 실존인물로만 보기에는 신비한 영역이 너무 많고 또 천상적 존재로만 보기에는 그가 분명히 가나안의 살렘 왕국의 왕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났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상적 존재로만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장 균형있는 해석을 따르려면 양자를 다 채택을 해야 됩니다 역사적 실존인물이지만 천상적 존재의 의미로도 자리매김을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전체 해석에 무리가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명확히 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해석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아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죠 그때 치수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치수가 혹시 단위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규빗이었어요 규빗 1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중앙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위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잖아요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은 이 규빗이 짧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 고속창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롱다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팔도 길어요 그러면 규빗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단위는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모르고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모호함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일부러 모호함으로 묻어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만이 아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해석에도 사실 얼핏 그런 모호함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하고 본문을 이해하는 게 겸손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모호함 속에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감춘 경우가 많거든요 자 오늘 1절을 보십시다 이 멜기 세대는 첫째 무슨 왕입니까? 살렘 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처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우리 이 배경이 되는 창세기 14장 28절 18절인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 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서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살렘 왕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정도로 구약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 외에는 10편 110편에 한번 소개가 돼요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 세대기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멜기 세대기의 서열을 따라 무슨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동시에 멜기 세대기도 그런 의미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멜기 세대기를 언급한 데가 딱 두 군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 세대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 그 외에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히브리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 정보도 별로 없는 그리고 신비하기까지 한 멜기 세대기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된 걸까 왜 이 글에 멜기 세대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언급을 한 걸까 그 이유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서론 시간에 이런 설명 드린 거 기억하죠 히브리 기자가 이 책을 쓸 때는 그 히브리 서의 독자들의 목회적 정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정황은 로마의 물리적인 압박 아래 지독한 고생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정황은 본토 유대인으로부터 다시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로 회귀하라는 신앙적 공격이 맹렬하게 가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너희가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던 영접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어떻게 메시아라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해서 죽을 수 있느냐 메시아일 수 없다 다시 율법주의로 유대주의로 복귀하라는 강력한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 목회적 정황을 염두에 둔 이 히브리 기자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히 묶어둘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그리스도와 유사한 성격으로 소개된 멜기 세대계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예증을 꺼내든 겁니다 그러면 좀 다른 예증은 없었을까? 왜 하필 멜기 세대일까?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그런데 1세기 시대에 히브리 독자들이 살고 있던 때에 쿱난 공동체라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 이론으로 보죠 동굴에서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야생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분들이에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쿱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야로 먹고 하는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이 멜기 세대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드린 이 대상인 멜기 세대는 어떤 존재일까 그렇다고 여기저기 많은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멜기 세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고대 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서가 쿱난 공동체가 살던 동굴 안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정보가 적은데 가장 자료가 많아요 1세기 유대 문학이나 연구 자료에 보면 그게 참 역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면 오히려 이 멜기 세대이라는 분의 신비함과 그 알뜻 모를 듯한 정체감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그래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 정도로 적당히 합의가 되어 있던 때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사람보다는 높고 아니면 또 하나님과 방불한 어떤 신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정도로 규정을 해놔요 이걸 어느 교수가 아티클에서 썼는가 하면 양용희 교수라는 분이 논문에서 그런 내용을 밝혀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독자들이 자연히 이 쿱난 공동체의 자료에 근거하거나 또는 조상들로부터 익히 들어 들어 멜기 세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던 위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멜기 세대을 이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믿지 못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자기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보고 배우고 알고 있기로는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반드시 아론의 혈통과 내위지파에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반차, 서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 직부는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위지파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지파죠 우리는 그냥 성경에 쓰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다지파에서 오신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다 여러분, 레위지파는 누구로부터 나죠? 그들의 국북격인 아브람으로부터 나요 아브람의 허리에서 난다고요 그런데 아브람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멜기세대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아, 아브람보다 높은 분을 예증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하필 성경에 소개되기를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수식어와 표현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레위지파입니까? 이 멜기세대에게 반열입니까? 멜기세대에게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됐다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느 계열이 높아요? 멜기세대에게 서열이 높아요? 그들이 혈통적으로 지켜오던 레위지파의 계열이 높아요? 당연히 멜기세대에게 계열이 높죠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누굴 집중해 설명하는 겁니까? 멜기세대에게 집중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2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오 계속해서 멜기세대에게 대한 설명이 드려지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사소한 표현 같으나 절대 사소할 수 없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죠 이것은 의의 왕, 살렘 왕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전부 하나예요 멜기세대기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문제는 오늘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의의 왕이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아니, 살렘 왕이오 의의 왕이든 의의 왕이오 살렘 왕이든 어차피 한 사람을 설명하는 거라면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성경 기자가 그 순서를 일부러 중요하게 여기듯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했죠? 먼저는 무슨 왕입니까? 그 다음은 무슨 왕입니까? 이런 사소한 듯 보이는 표현은 순서를 강조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강조한 거죠 그럼 이 순서가 뜻밖에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할까? 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계약을 맺죠 저 중앙 동산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게 계약이었어요 그 말은 실과의 어떤 특이한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 내가 안전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체계 아래에 있을 때만 내가 안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합니다 범죄한 죄의 대가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을 아니 인류를 영원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내던 카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재단에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다 지불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이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그리고 고난을 마치셨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시죠?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오해가 생기면 부활도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기력했던 사람이 살아난들 부활이 내게 밥을 먹여주냐? 월급을 더 갖다주냐? 이런 논리로 고향으로 떠나버리고 슬픈 기색으로 낙창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려워 숨기도 하고 그런데 언제 눈이 열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구약의 그 메시야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완성이 된 겁니까? 의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공의의가 충족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게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된 걸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 공동체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게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난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게 선언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거기 숨을 내쉰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호흡이에요 마치 진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두 번째 재창조가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의의의 왕이오 그 다음은 뭐라? 샬렘이라 이 순서는 뒤집어져선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래 죄 없는 걸로 해 줄게 없는 걸로 치자 절대 그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아니에요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다음에 하나님의 샬렘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종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이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멸기세댁은 천상적 존재뿐만 아니라 실존했던 역사의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당연히 족보도 없죠 이 문장이 성립이 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기록의 의미를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크게 세 가지 서클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역사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 성경은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신학 세 번째가 문학입니다 성경은 여러 문학의 장르로 기록이 돼요 시어로 표현이 되고 자문으로 표현이 되고 또 역사의 기록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많은 장르로 표현이 돼요 그중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쓰던 문학기법이 있었습니다 그 문학기법이 뭐냐 하면 침묵기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하지 않음으로써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멜기세대에 대해서 정보가 많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연구와 논란의 자료가 쓰여지고 축적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멜기세대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적 숨결이 감춰져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도에서 압니까? 모릅니까? 신비한 존재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없이 처녀의 몸에서 생명이 나오며 그러면 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며 그러니까 멜기세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공통점이 유사점이 있어요? 없어요? 유사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사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멜기세대에 대한 정보가 감추어지거나 침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일관되게 멜기세대을 뭘로 부르고 있죠?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느 서열을 따라오십니까? 이 멜기세대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람이 높습니까? 멜기세대가 높습니까? 멜기세대가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브람이 11조를 들일 때 레위는 어디에 있었어요? 낫지도 않았을 때지만 생물학적으로 아브람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또 비교해 봅니다 멜기세대가 높습니까? 레위가 높습니까? 더더욱 멜기세대가 높죠 그러면 그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대에게 서열을 따라오신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레위 집화와는 구분이 되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누구보다 높아요? 레위 집화보다 높고 아브람보다 높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분리시켜야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문지음 때문입니다 어떻게 레위 집화가 아닌데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던 매우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하면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앞을 보실까요? 아브람이 멜기세대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누구도 바쳤다는 겁니까? 레위도! 그런데 그때 레위는 안 태어났을 때거든요 어디에 있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브람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쳤대요 이게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생성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 지은 거하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범죄를 한 거라고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동시에 따라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묶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죠? 첫 열매로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 그 다음 다음 열매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디 안에 경고히 서 있으면 안전하고 완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속죄로 같이 속죄함을 입었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완성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결론은 십자가에서 남거라고요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이 살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앤 크리스토스 바울이 가장 많이 표현했던 중요한 문장입니다 앤 크리스토스 결국 이 모든 인류의 해답은 크리스토 안에서입니다 여기만이 안전하고 완전하며 답이며 길이며 소망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수많은 물리적인 영적인 핍박과 흔들림 속에 위기에 처했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다시 종교 500주년을 맞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초적 자리는 한국 교회가 좁게는 나 개인이 앤 크리스토스 하고 있는가 크리스토 안에 머물러 있는가 또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이 불확실한 한 주 속에도 한 단어를 입술에서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크리스토 안에 있는가 그래서 게시록 3장 20절을 말씀해 보면 라우디기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예수 크리스토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앤 크리스토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여정에 강력한 삶의 이유가 되고 동행이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